그런데 짝지는 여기 6월달에는 5월달하고 7월달에는 6월달하고 거래의 양을 비교를 해보시는 거예요. 시점 자체는 여기 7월 13일, 여기는 6월 16일. 한 달의 중간 정도를 체크를 해본 겁니다. 그리고 여기 267건, 여기 510건.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전월에는 해당 월 거래량이 월 중간이 됐을 때까지는 510건이 신고가 됐는데 지금은 267건, 이번 달에는 267건이 됐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변화량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. 여름철 비수기가 되니까.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짧게 얘기하면 좀 전에 얘기한 거는 뭐냐면 이 얘기 말씀을 드렸어요. 직방에서 이제 하반기 주택시장 하락한다고 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락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많고 그리고 이제 하락 요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경기 침체, 그 다음에 가격이 너무 비싸다. 금리나 동결을 했지만은 여전히 금리가 높은 수준이다.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 거고 그리고 상승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격 바닥론이 퍼지기를 기대하고 있다. 가격이 이제 싸다. 그래서 이제 여러 곳으로 퍼져서 상승을 올릴 수 있겠다. 그리고 정부 규제 완화, 금리 인상 기조 둔화 등등등.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거는 한 10분 정도 얘기했는데 이게 싹 다 날라갔네. 어쩔 수 없습니다. 근데 어쨌든 들은 사람은 들은 거고 그리고 위에 이 중간중간마다 내용 잘라서 올려서 드렸으니까 이거를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지금의 상황들이 부동산도 그렇고 지금 사람들의 심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잘 파악을 좀 해보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. 한쪽 방향, 좌둔 우둔 이 한쪽 방향에 쏠려가지고 얘기를 들으면 결국에는 본인만 손해. 그래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근거를 좀 마련해놓고 준비를 좀 해야 된다. 좀 전에도 확인해봤지만은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매수를 하겠다라고 부동산에 물어보고 또 반대로 매도를 하겠다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서로의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완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렇다는 얘기가 지금같이 시장에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. 이 혼조세를 보일 때는 정확하게 상승 얘기만 너무 듣지 말고 또 하락 얘기만 너무 쏠리지도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요 데이터를 한 번씩 다 이제 한 번씩 보시고 이거를 보면서 아 왜 상승을 하겠다고 하는지 왜 하락을 하겠다고 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도 이제 지금 하반기에는 계속 나올 테니까 매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1인 2역으로 시장을 좀 체크를 좀 했으면 좋겠다.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전화를 했었을 때 점심 드신다고 해서 그렇게 됐었는데 그분이 아직 연락이 안 오셨고 제가 이렇게 이제 시장 흐름을 체크를 한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양쪽 방향을 다 봤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